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 대응하고 계신지요. 벌써 1월달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23년도가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구정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구정이 지나면 실제로 이제 정말 연휴도 당분간 없고요. 주시장이 이제 온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뒤숭생숭한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월 첫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1월 랠리를 좀 보이면서 어느덧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2400선도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2400선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고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60선 정도에서는 그래도 박스권 자리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장은 아직까지 그래도 유동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시작할 때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 종목은 또 그거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 투자에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신대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왔는데 이제 실전에서 좀 활용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배워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가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신대가의 특징으로서 좀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1강부터 차근차근히 따라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고향도 가시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공부의 기회로 삼아 보신다면 연휴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수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다시 보기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밑에 하단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는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유료 100원 문자고요.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여러분들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강까지는 기초 강의가 진행되었다면 5강과 6강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표라고 정해봤고요. 거래량과 윗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래량과 장대양봉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장대양봉을 우리가 확인하고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통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존재하고요. 거래량과 윗골이를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요. 여러분들이 시장의 무기로써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가는데 총 한 자로만 들고 가는 것보다는 권총도 한 자로 쥐고 그 다음에 검도 하나 쥐고 나가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거래량과 윗골이를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과 장대양봉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면 다시 또 윗골이를 활용해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같은 종목을 여러 번 공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 나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시간 좀 기대해 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해나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단기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준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실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내가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잘못 배웠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의 기준을 원칙을 잘 세워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매수와 매도, 손절매와 익절 이런 거를 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종목 백화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적인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천 개가 넘는 종목을 우리가 매일 보게 되죠. 그렇지만 미국 시장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종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다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모두 보유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갖고 진행하는 게 좋을 텐데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손절가와 익절가의 기준이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세 가지의 종목을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좋아 보이는 종목, 우리가 세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지만 D라는 좋은 종목이 또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D 종목을 편입하고 E라는 종목을 편입하고 하면 금방 종목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익절가와 손절가 이런 거를 잘 정의해서 A라는 종목을 익절하거나 손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D 종목을 편입을 시키고 B라는 종목을 이탈하고 E라는 종목을 편입시키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A, B, C라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 이거는 가로로서 볼 때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라고 할 텐데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을 공략을 할 때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로 끝을 낸다면 수익 날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항상 혼란이 생기는 것이 나는 발끝에서 와가지고 머리 끝에서 팔고 싶길 원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간의 본능과 욕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 확률적인 싸움에서 결국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요. 대박 종목을 선정해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수익 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게나마 수익이 나더라도 그것을 계속 연속시킬 수 있다라면 주식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한 종목, 종목의 연약이 마련인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확률 싸움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오늘 6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할 매수와 큰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또 우리가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의 신대가를 끝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려 한다라는 거죠. 꼬리의 원리. 제가 이 꼬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존재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캔들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캔들에서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 오늘 주제도 거래량과 꼬리이지 않습니까? 이 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꼬리의 원리로 상승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매집이 되어 있으나 분봉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배워봤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배워보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양봉을 공략하는 전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시기가 정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사실 이런 게임은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 경향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의 확률적으로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내 원칙에 의해서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매도를 했으니까 그냥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거래량 감소 국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마디의 흐름을 공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노려보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장대양봉을 확인하면 장대양봉의 확인 우리가 잡은 날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종가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분할 매수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1차부터 배수를 시작하고 초가에서 1차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일본 봉상에서 투매를 이용한 분할 매수 아래 꼬리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분할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 자리는 어디다? 중심가격을 지켜주는 자리 사이까지 공략해 보시는 전략이 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강의, 오늘 배울 강의도 정말 중요하지만 순서가 5강부터 6강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보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와 함께 또 궁금한 점들도 질문 주실 수 있어요. 요새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종목인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노란톡에서 인성 정보라는 종목을 이 거래량과 장대양봉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접근을 했고 수익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코드는 3258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따라오셔가지고 함께 저와 소통해보는 시간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거래량과 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강의를 계속 팔로우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1강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캔들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 저가죠. 죄송합니다. 저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이게 반대로 은봉일 경우에는 색깔을 반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시가가 되고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책 그런 데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에 꼬리 있죠. 왜냐하면 장중에 여기까지는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상승세가 가격이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밑에 하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양보험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윗골이 여기가 종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보압권의 0% 구간이고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소폭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단에서 매수가 된 사람들 판 사람들은 수익으로 끝났겠지만 가장 높은 가격에서 판 거죠. 하지만 우리는 떠나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느냐라는 거죠. 매수가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가격의 손실로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밑에 가격에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권이죠. 이 가격부터 어디까지? 이 직전까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전부 다 수익이고 보압이고 손실로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의 강도를 결정을 할 때는 아래 꼬리가 길게 난 것이 훨씬 더 강도가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래 꼬리가 없이 윗 꼬리가 길게 나버리는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다? 매물, 즉 손실 본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을 한 번에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손실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강하냐면 본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본전 심리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결국에는 이 자리가 오면 맞고 이 자리가 오면 맞고 하면서 저항대로 형성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지수가 어느덧 2,40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400선이 이런 매물 구간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3,000선을 넘어가서 2021년도 잘 나갔죠. 그러다가 22년도 쭉 하락을 하다가 이런 백단위로 잘리는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해줄 거야 라는 심리에 의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가 다시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런 백단위로 잘리는 구간에서는 저항대, 즉 매물대가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준에서 방송 기준에서 오늘 장에서 미국 시장이 전일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400선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자마자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죠. 즉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윗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팔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보다도 이런 캔들의 원리를 파악해서 우리가 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냥 딱 바로 한눈에 인식이 될 때까지 활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닳았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엄청난 수익인 거죠. 이 퍼센티지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최저점에서 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판 사람들이 사실 속이 아플 수 있죠. 매도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판 매도한 사람들은 현재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오히려 미래의 매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여기서 매수된 사람들의 수익권이 이루어지고 이제 훨씬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이런 캔들들이 바닥권이 됐든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타나주면 이거는 완벽한 바닥 시그널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V자완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망치형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게 망치가 생겼다라고 해서 올라가던 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거래량 빵 터져가지고 이런 종목이 흔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자리가 다시 조정을 만약에 다음 날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꼬리의 변곡점 자리를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꼬리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이 꼬리, 꼬리를 강조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꼬리들이 보통 5일선이 닿아서 간다거나 20일선이 닿아서 간다거나 이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것이 캔들, 이동평균선, 지지저항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렸던 이유도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쌓아 나가셔서 이런 원리를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다시 아까 볼 수 있듯이 윗꼬리 달리. 이런 현상은 역망치형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은봉으로 생긴 것은 이렇게 은봉으로 생긴 것은 석별형이라서 별동별이 떨어지는 것 같다. 별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떨어지다가 만약에 다시 석별형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 꼬리가 없으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활용할 게 이 차트를 활용한 단지 트레이딩만 좀 의아하죠.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장대양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것도 우리가 심리를 역이용해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반대로 올라갈 때도 상승이 나올 때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방향 전환의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만 쫓아가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꼭 나쁘고 이건 좋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반대로 이걸 잘못 활용하면 여기에 물려버릴 수 있고요. 잘못해서 여기에 물려가지고 바로 또 조정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가의 차트가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차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자리를 갖게 되죠. 우리 이동평균선 때 배웠죠.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장을 반복한다. 그래서 제가 버스가 달려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들이 뒤로 밀리듯이 이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원리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수렴과 확장이 반복되고 확장에서 상승 이동평균선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수렴하는 거자 하는. 그러면서 여기서 수렴 형태를 오랜 기간 동안에 보이면서 지지저항대를 보이죠. 지지저항대. 그리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승세가 이루어지다 보면 상승세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비싸다라는 인식의 투자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지지저항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산 사람은 이 가격 정고점에 왔을 때 수익 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주고 반대로 여기가 싸다는 사람이 매수를 하겠지만 여기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꺾이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도 같이 팔게 되니까 본전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쌍고점이 형성이 되고 이 쌍고점이 저항선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쌍고점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캔들 모양이 대부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경향들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정고점 자리가 눈에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자리들은 매수세. 색깔을 좀 바꿔서 볼까요? 이 아래 꼬리는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이 자리 위에는 매물대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매물대와 매수세, 즉 수익권의 흐름들 중에 뭐가 더 많나요? 당연히 매물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달리는 현상이 나타나주면 다음날 급락을 하게 돼요. 급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실망한 매물들이 손절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이러니하게도 아래 꼬리를 또 달아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급감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노려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여기 전까지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끌고 가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다 따지 않죠? 까치밥을 남겨놓듯이 여기까지 욕심을 내시면 물론 더 궁극의 영역으로 가서 큰 수익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단기 트레이딩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전략들을 오늘 좀 배워가 보는 시간들로 진행을 해나가 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윗꼬리를 활용한 우리가 매매 방법들을 배워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주가가 상승한 후에 윗꼬리 매물은 필연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물론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물론 가끔 여러분 채권 차트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채권 거래를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하시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치 않고 일단 유동성이 많은 특히나 단기로 매매하고자 하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증명되어 왔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지지저항을 통해서 캔들 모양을 통해서 거래량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이 없고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윗꼬리가 길게 발생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추경 매수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추경 매수가 절대 아니고 윗꼬리를 발견하면 이용한 그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추경 매수를 통해서 진행된 사람들의 공포 매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이 나오고 어느 순간 상승세가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지나가는 역배열 상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꼭 역배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이 지지와 저항대로 작용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배열에서도 당연히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을 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윗고리가 강하게 달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매수세보다는 매물대가 더 많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그러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고 윗고리가 강하게 달린 캔들의 분봉을 한번 보십시오. 분봉을 보면 우리가 대충 이게 매수세였는지 매도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열의 아홉 정도는 대부분이 매수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분봉을 보면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거래량이 쫙 늘어나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계단으로 형성이 됐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거래량들을 보면 굉장히 얕게 나타나지고 아침에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래량 차트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게 종가로서는 여러분들께 별벌릴 없고 매물대 같아 보이지만 장 중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장대 양봉 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대 양봉 캔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흐름들을 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히 듭니다. 특히 초보자분들께서는 많이들 그러세요. 저도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서 더 갈 것 같다라는 확증 편향이 생기기 마련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 관심이 많다는 거네? 그런데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 그러면 상하가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확증 편향의 성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추경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은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점에서 매수된 물량들이 매도를 할 때는요. 나쁠 때 매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악재가 터지고 매도할 때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이 많이 나가요. 물론 기관들도 잘못 접근해서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의 악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손절을 하는 경우도 물론 외국인 기관들도 당연히 있죠.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보다는 보통 호재가 나올 때 뉴스가 나올 때 파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이거와 매칭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호재가 나올 때 상승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고 악재가 나왔을 때 상승하는 경우들이 언제 있냐면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시장에서 예상한 컨센서스보다도 영업이익이 훨씬 안 좋아서 반토막 이상으로 났죠. 56%인가 60% 정도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요. 그 이후로 반등을 했어요. 왜? 더 이상 악재는 없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냐면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왔지 개인들은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재가 터졌을 때 개인들은 매도하고 큰 물량을 받아가면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 나타나주면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다시 조정을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을 했을 때는 호재가 나왔을 때 상승, 악재가 나왔을 때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을지언정 단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추경매술 매물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호재를 띄우면서 물량을 넘기게 되고 그 물량이 떠넘기게 되니까 매도 물량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윗고리가 달려버리는 경향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잠시 주식의 고수가 아닌 초보자로 넘어가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한 20%까지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에서 보합권에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보합권에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0%의 손실이 나는 거죠. 20% 손실이. 그러면 이 20%의 하루에 손실이 나면 상당히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그나마 낫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초보자여서 분할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을 다 실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20% 손실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공포감이 들기 바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포감을 통해서 우리가 매물을 오히려 받아내는 그 공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배울 때는 그래 내일 내가 당장 한번 써먹어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작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장중에 이렇게 윗골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은봉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공포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심장은 떨리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공포 매물을 받아내는 전략으로 윗골이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량 거래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를 이용한다.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드린 부분이죠. V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량 거래 이후부터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거래량과 장대 양보험을 통해서 단타를 하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 윗골이가 달리면 거래량과 윗골이 패턴을 이용해서 또 다시 한 번 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대량 거래 이후부터 공략이 가능할 거니까요. 전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나오고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고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이 되니까요. 함께 또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중에 제가 조금 말이 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를 활용하셔서 이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제가 항상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는 실시간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대량 거래량과 장대양봉일 때도 장중에 장대양봉을 공략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종가 기준으로 장대양봉을 형성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목 선정은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장중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초보자분들은요. 장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장중에는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내가 선정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에 의해서 매매에 집중을 해야지 종목을 선정한다. 여러분들 막 시세가 움직이는데 그때 종목을 분석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 좋아 보이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지는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그 순간에는 안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 제도권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멩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트레이딩을 하는 고수들도 사실 장중에 종목 선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물론 스캘퍼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장중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날 그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서대로 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네 번째 다음 날 거래 감소가 나타나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거래 감소가 나타나는지 체크를 한다. 그래서 거래 감소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달라요. 장 초반부터 이 전 거래량 분봉사항의 흐름들과 당일 우리가 이 종목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선정을 했어요. 이거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요. 이거는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거래량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관심 종목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거래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진 매물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에서 윗고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고요. 거래량이 감소시키면서 거래량이 감소시키면서 눌림목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주가를 다시 띄웠어요. 즉 여기서 따라 들어온 물량을 여기서도 소화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거래량이라고 한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카운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매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줄을 사면 1이 찍히는 거고 100줄을 사면 100이 찍히는 거고 100줄을 샀다 팔았다 해도 200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거래량이 급감을 한다? 이거는 여기서 매수세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서 윗고리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매물은 충분히 이 두 거래량을 다 받아 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새로운 거래량들이 다시 추격매수. 왜냐하면 신고가가 가니까 추격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추격매수 즉 악성매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왜냐하면 악성매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악하다고 해서 악성매물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면 매도해버리는 그러니까 견고하게 붙들고 쓰는 매집 물량이 아니라 막 쉽게 말해서 불나방 같이 쫓아들어왔다가 갑자기 그냥 타버리는 이런 것을 악성매물이라고 하죠. 그런 매물이 다시 붙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팔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거래가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세 한 번 여기서 매수세 두 번 그래서 일부를 팔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하나의 거래량 이 두 번째의 거래량을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여기에 매수가 들어와서 이만큼 올린 매물을 팔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갠들의 색깔과 거래량의 색깔을 동일하게 맞춰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금 차트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래량 강의를 해드릴 때 거래량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때 종류 설명드렸을 때 스캔들 색깔을 맞춰서 진행해보세요 라고 제가 3강에서 진행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될 텐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주냐면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여기서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는데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진행을 하느냐 이게 지금 이날 분봉 거래량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거래가 비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장중 초반에는 굉장히 무섭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매물들이 공포감 위에서 손절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꼬리 하당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경매수가 된 사람들이 장중에 이만큼은 버텼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버텼다라는 거예요. 버티는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버티고 깨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손실이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심리 붕괴가 한 번씩 더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분봉상으로는 공포감으로 나옵니다. 툭툭툭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고 그 분할 매수를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틀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게 되면 1차 분할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다음 날 어떻게 돼요? 거래량을 동반한 다시 상승세가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 뭐다? 전형적인 쉽게 말해서 헤드 앤 숄더 형이다. 우리가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삼봉 형태 또는 헤드 앤 숄더 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래량과 윗고래를 활용해서 공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주냐면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끌어올려서 더 높이려는 매집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파는 거예요. 즉 매집 매물들은요. 매집이 됐고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데서 파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악성 매물이고 보통 매집 주체들은 이런 고점 자리에서 윗고리를 만들면서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윗고리가 달릴 거를 염두에 두고 장대 양봉일 때 파는 거예요. 이 장 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됐었겠죠. 그러면 이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와 이거 또 여기에 물린 사람은 속상해서 머물러 있거나 손절을 했지만 여기에 또 새로운 또 악성 매물이 또 따라 붙는 거죠. 왜냐하면 그 따라 붙어줘야 매수해 줄 사람이 상대가 있어야만이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량을 다시 한 번 또 넘기면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 윗고리를 한 번에 못 넘기고 다시 윗고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뉴스가 엄청 강해서 이것을 뛰어남을 정도로 여기에 매도 거래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무조건 홀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꼭 끌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건 단기 트럭이 되잖아요.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 상승세를 먹고 나오는 수익실험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어디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윗고리가 달리는 현상이 나타나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매수가 되느냐.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탈되는 자리에서 투매가 시작되는 점이 될 거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틀간에 거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왜 2일간이냐. 보통 첫날은 견뎌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손실폭이 얼마가 됐든 여기서 한 번 버텼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저점을 확인을 했지만 나름대로 여기 종가까지 버틴 거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손실을 확인했어요. 그럼 한 번 더 매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여기까지 버틴 사람들이 결국에 또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묻어놓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종목을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는 이런 패턴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틀간에 거쳐서 분할 매수를 해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나타나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한 번 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케이스들을 보시면요. 주가가 첫 번째 대량 거를 동반해 상승이 나와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윗고리가 달렸지만 여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했죠. 이런 전략보다는요. 매도세가 급단적으로 나타나 주는 자리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진행이 된다. 이 하단 라인서부터 저점 라인을 통해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고 다음 날까지 떨어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점에서 하단으로 출발을 했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강하게 다시 끌어올리죠. 그때 어떻게 돼요? 거래량 감소시켰다가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매도 물량들을 한번 파는 헤드 앤 숄더형을 만들어 가면서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에서 하면 손절매는 어떻게 하느냐? 손저점이 이탈하고 갭매우는 자리, 이탈하는 자리, 갭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손절매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패턴의 장점은 뭐냐면요. 손절을 하더라도요. 마이너스 건이 작은 자리에서 손절매가 나오죠. 왜냐하면 쫓아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수익이 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수익이 낫겠어?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수익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날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꼬리 하단 라인이 이탈되는 자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 확인하면서 진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격대 전략이에요. 제가 방금 거를 확대를 해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고가가 22.8% 우리가 좀 쉽게 직관적으로 소수점은 제거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22%로 고가가 형성이 됐고요. 종가가 12%로 끝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죠. 다음 날 어떻게 떨어지냐면 시가가 마이너스 6%예요. 종가 대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 16%로 출발을 하고 최저가는 13%까지 떨어져서 종가로 끝납니다. 그러면 23%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으로 가정을 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서 손절매가 따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저가가 얼마였냐면 시가가 0.67% 그러니까 24% 정도까지 손실이 났다가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매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물량이 기껏해봐야 이 정도 달라요. 상승 거래량과는 별개로.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사실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헤드 앤 숄더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 자리를 이용해서 단타 매매를 하시고 단지 트레이딩을 하시고 또 그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다시 한 번 그 공략했던 종목이 상승을 많이 해서 추세를 만들었다. 그럼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윗고리를 활용해서 다시 한 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 한 종목으로서도 계속 수익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례도 보시면 이때 보시면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가요.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윗고리 달리고 이 자리가 깨질 때 투매가 확 나와요. 그럼 투매에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망치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아래 꼬리를 잡아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수익 실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날 다다음 날에 이 꼬리를 시도하는 흐름들까지도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가는요. 이렇게 V자 반등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V자로 그냥 떨어지는 종목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 매집이 이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헤드 앤 숄더 형을 보이면서 나타나주는 경우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기준선 윗고리 이전에 수익 실험을 한다. 여기 넘어가는 걸 기대하지 말고 올라가는 자리를 이용해서 올라갈 때 분할로 수익 실험을 해나간다. 손절가는 파동이 시작된 저점이탈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고 여기 이탈되면 짧게 손절을 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투매시 분할 매수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윗고리를 활용한 전략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장떡봉을 활용한 매매까지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보여줬던 차트의 패턴들을 보시면 이렇게 추세 상승권에서 나온 차트 패턴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으로 인성 정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인성 정보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기준 일로 해서 수익 실험도 이루어졌던 종목인데 계속 박스권의 형성이 되는 자리에서 위에 박스권 상단에서 윗고리가 달리고 거리량 감소하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위에 자리에서 윗고리 달리고 떨어지고 윗고리 달리고 이런 식의 패턴들을 반복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선정을 잘 하면 딱 여러분들이 배운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배웠던 전략들을 인성 정보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 이렇게 매매를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로 한번 좀 예시로써 활용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또 장중에 또 매매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와 소통하시면서 하나씩 다잡아 나가신다라면 처음 이거는 저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채득하고 습득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실제로 몸에 익으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강부터 6강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차근차근이 1강부터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 또는 저와 소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여러분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거래량과 윗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워봤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더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단기 트레이더가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전략으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대일 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